자, 옆에 분 한번 들어볼게요. 시작! 막걸리 한 잔! 막걸리 한 잔! 막걸리 한 잔! 모시겠습니다. 부르신 분이요. 아버님, 가운데를 모실게요. 네, 저희는 광양에서 온 김재희 아빠 김동주라고 합니다. 제가 아까 여기에 짜장면을 먹고 뒤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얼굴이랑 비치고 갈려 했는데 뽑아주셨어요. 짜장면 맛있게 드셨어요? 네, 좋습니다. 바로 선곡. 사랑 반, 눈물 반 어떠세요? 좋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박수 한 번 주세요. 사랑 반, 눈물 반. 사랑 반, 항아, 항아 수이좌. 사랑반 너는 윤새라니 그런 거잖아. 믿어왔던 그 정도, 그 사랑도, 그 사랑도 한순간의 물가품이지. 흩어지는 모래날처럼 부서진 내 사랑을 떳속 깊을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애원한 듯 못 오는 사랑만 잘하면 바뀌겠는데 모르겠는데 지금 물 마시기 있어야지 물 마시기 있어야지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첫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받는 눈물만 한 번 더! 밤하늘의 초배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첫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받는 눈물만 사랑받는 눈물만 사랑받는 눈물만 사랑받는 눈물만 사랑받는 눈물만 사랑받는 눈물만 5분전에 짜장면 한 그릇 하고 오신 형님. 자, 점수는요.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99.511. 자, 이렇게 왕자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. 왕자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다빈이 우리 딸 친구거든요. 아, 진짜요? 정말요? 자, 그럼 어떻게 양보하고 내려가실래요, 그냥? 근데 이제 제 짜장면 값이랑 와이프가 돼서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1등에서 다빈이 친구 맛있는 거 사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자, 우리 100만 원 인기해 주시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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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